오늘 저녁은 그 푸른 독게 날 저녁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 등을 드시면 또 아주 좋은데요. 적어도 그 3가지 중에 그 한 가지는 꼭 드시기 바랍니다. 돈복이 크게 그 터집니다. 우선 그 청사과입니다. 오행 그 목기운을 그 상징하는 과일입니다. 재물과 성장의 기운을 강화시킵니다. 오늘처럼 이렇게 푸른 독게 날 저녁에 또 청사과를 조금 먹어주면 그 돈복이 크게 그 터지는 이유가 있죠. 오행 그 목기운이 또 재물운의 그 순환을 돕기 때문입니다. 그 청사과는 그 푸른색을 띄고 있기 때문에 또 목기운을 최대한 그 끌어당기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. 물론 그 이때 그 많이 드실 건 없죠. 작게 그 풍수적인 의식만 해주시면 됩니다. 밤시간이 그 금전운의 그 충전에 유리한 시간임을 감안을 해본다면 우리가 또 이런 날 저녁에 그 조금이라도 또 먹어볼 일입니다. 청사과의 그 신선한 에너지가 금전운의 그 순환을 또 이런 그 푸른 독게 날에 더 돕는다는 것입니다. 이날은 그 오행 그 목기운의 그 중심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또 청사과 같은 이런 푸른 과일을 먹어주면 또 재물운은 더욱 탄력을 받습니다. 그 다음 그 키위 빼놓을 수 없죠. 키위 그 자체는 푸른 그 과일과 함께 또 목기운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. 또 키위는 그 재물의 그 순환을 또 상징하는 과일입니다. 이런 그 푸른 독게 날 그 저녁 시간에 우리가 키위를 조금 먹어주면 푸른 목기운을 또 신선하게 또 흡수를 하게 됩니다. 재물운이 또 막힘없이 그 순환하게 됩니다. 그 다음 그 감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이 둥근 형태를 띄고 있는 이 감은 이렇게 푸른 독게 날 또 저녁에 먹게 되면 또 풍수적인 의미가 또 남다르게 실리게 됩니다. 감의 그 밝은 또 주황빛은 그 금전운의 그 불기운을 불러일으킵니다. 감을 먹으면 또 재물의 그 축적과 또 우운의 그 에너지가 집안에 또 스며들게 됩니다. 재물운이 그 둥글게 또 모아지는 그런 이미지까지 강화해줍니다. 그래서 푸른 독게 날 먹게 되면 또 돈복을 크게 그 터뜨릴 수 있는 재물을 또 크게 그 모으는 그런 과일이 바로 감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 푸른 독게 날 저녁에 청사과, 키위, 감 이 중에 그 하나를 적어도 그 선택을 하셔서요. 먹어보시기 바랍니다. 재물운을 그 가득 불러들이는 돈복을 또 크게 터뜨리게 만드는 그런 그 풍수 방법도 되어줄 수 있습니다.